오전 6시부터 오신 팬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을 보러 일단은 인사 한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헌 감독님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극한직업 연출원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는 처음인 것 같은데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콩명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한직업에서 막내 형사 재훈 역할을 맡은 콩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기다리셨던 뉴스뉴스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영화는 없었다 이곳은 액션인가 코미디인가 이렇게 자리를 꽉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기자회견 같은데요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동규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호형 갈맞힌 이동규입니다 아침부터 정말 일찍부터 와주신 분들 특히 너무너무 많이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추웠는데 참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선규 씨 네 안녕하세요 극한직업에서 절대 미각 마영사 역할 맡은 배우 진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지금 이 흥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더 놀랍거든요 감독님 천만 돌파했을 때 심경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직까지 조금 얼떨떨한 상태라서 온전히 즐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즐겁기도 하지만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그러실 것 같아요 류승윤 씨 요즘에 어떤 인사를 많이 들으세요? 아 뭐 축하한다 축하한다 네 또 많이 웃게 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네 개인적으로 어떤 또 목표가 있습니까? 더 관객 수가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니 지금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만으로도 너무 기적이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배우분들 뭐 워낙 감사한 마음을 숨기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지금부터는요 오늘 행사는 사실 저와의 인터뷰가 아니라 얘기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과 하이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 하이터치를 위해서 이렇게 오전부터 기다리셨던 팬들 같고 그 전에 먼저 아 극한직업으로 사행시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가능하신 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극한직업 다 어려운 글자거든요 과연 1340만 관객을 돌파한 극한직업의 주역들은 우리 영화의 제목으로 어떠한 멋진 말을 만들어낼 것인가 자 이병헌 감독님부터 한번 가볼까요? 제가 제일 재미없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끝 극한의 액션 한 한도 없는 웃음 직접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업! 업그레이드 돼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역시 이병헌 감독님 대박이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도전하시겠습니까? 룡이 오빠! 룡이 오빠 룡이 오빠 공명씨가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? 극! 극한직업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한 한 분 한 분 적 Sec 직접 만나 업어 드릴게요 으아아아아 라고 좋습니다 어, 사 Ling씨 세대요 공명씨도 한번 가볼까요? 저도, 저도, 별로 재미가 없는 없지만 한 번 운뛰어 주세요 극한직업을 보신 그대들 한 번 두 번 세 번 보신 그대들 직접 여기까지 와주신 또 그대들이 마지막 없었으면 이런 흥행도 없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대박이다 지금 진선규씨의 동공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진선규씨 제가 더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운 띄워 드릴게요 끝 그까이 거 저도 재밌는데 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관객은 없었다 없었다 감사합니다 센스 넘칩니다 좋았어요 이동희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 띄워 주세요 하나 둘 셋 극한지곡 하나 둘 셋 한 번 보자 둘 셋 직접 보자 둘 셋 없어진네 배꼽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오인 오색으로 아주 멋진 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아 사행시 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사전 행사 때 안 보신 분 계세요 하니까 이분들 중에 딱 한 분 정도 손을 드신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오늘 영화 재미있게 봐달라고 마지막 인사 말씀 또 다섯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봐도 재미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도 재밌게 보시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이런 자리를 할 수 있었던 건 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오늘도 영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드린다고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영화 보시고 웃으신 만큼 많은 분들이 웃을 수 있도록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요 좋은 입소문 손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규 씨 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극한 직업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선규 씨 네 진짜 여기까지 온 거가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희가 너무 새해부터 큰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저희가 나눠줄 차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포토타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받아주시고요 포토타임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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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